엄마 뭐 하는 거야? 앉아서 하는 게 낫려나? 입에 먹을 거 같은데 엄마 뭐 하려고?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뭐야 또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뭐야 이거 엄마? 마미! 오빠 오빠 그거 줘 봐 응 야 하면 돼? 응 마미 뭐야? 무슨 일이야 이게? 콧물이도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엄마 오? 생한데? 응 어르신 잠깐만 형 나 이것만 해도 낫는데 응? 응 우와 또 이상한 느낌이야 으아아아악 아 다이아아악 없다 없다 이제 없다 없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한테 저리다 저리다 어이구 자극하다 어 깨끗해져는 됐다 아이고 순야라 아이고 순야라 어 어 어 아야 숨 쉬었어 좀 잘해 엄마 잘해도 그렇지? 잘 아빤죠 괜히 불편했죠? 아 응 어 안녕